4번이 보인다 이건 엄마가 도와줬어 4번 할 때 3번이 엄청 많네 우리 3번 4번 3번 전반이 그린다 이제 리본해 왜 태리만 빨리 하는 거야? 엄마가 도와줘서 엄마가 끝나고 엄마가 혜리도 도와줄게 혜리야 잘하잖아 근데 혜리 못하니까 숫자도 잘 모르는 거 와 이만큼 많이 했다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많이 했거든 둘이 하니까 금방 간다 그렇지? 이가 어디 있을까? 너도 이해하는 거야? 엄마도 이해하고 있는데 응 이해하고 있어 지금 아 그러면 서로 다른 걸 하자 나는 4번 할게 엄마 이제 2번 끝났으니까 4번 할게 엄마가 12만 10개 이렇게 하면 안되지 다른 걸 debating 부르니까 아니야 없어 3위야 3위 이게 전체야 다 유치원 생활은 어때? 재미있어 테리는? 엄마가 보고 싶고 태권도 fur 너무 지루해 지루해? 그러면 팍 울어버리고 그럼 선생님이 빨리 오라고 전화해 주실래요. 근데... 나는 태궁 생활이랑 태궁 생활이랑 나 유치원 생활이랑 너무 답답해서 집에만 있고 지금 필요한 채용 시간도 있어. 적응해야지. 언니는 처음 갔을 때 좋아했었는데 나는 안 좋아해. 나는 그냥 지루해서 유치원 생활 중 간식 시간 중 이때부터 거의 똥만 잡아. 간식 중에서 왜냐면 엄마가 사나게. 여기 내가 할게. 나 뭐야? 너 어차피 다녀. 나무 어차피 다녀. 나무 어차피 다녀. 엄마가 사나. 엄마 우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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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 괴물이야. 우루 괴물이야. 이거 우루 괴물이야. 뭐가 더 무서워. 테리야. 이빨이 부족한. 화이팅. 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머리는 부족한. 이빨 괴물이야. 나 그냥 이렇게 쑥쑥. 쑥쑥. 한 것 같은데?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좋은 봄 되세요. 짠. 이거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야. 이게 진짜 귀한 거거든. 쉽게 못 구하는 건데 엄마가 특별히 구해왔어. 이게 신비의 음료야. 마음이 천사같고 이쁜 애들은 맛있고 심술대장이나 이런 친구들은 맛이 없어. 그래? 그런 신비의 음료수야. 엄마! 나는 마음이 다른데. 나는 천사야. 나에게만 진실을 먹고. 맛있어. 잠시만요. 이렇게. 맛있어. 드셔보실게요. 시원하다 우리. 우리 시원하다. 짠.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아몬드 맛이야. 아몬드 맛이야? 엄마. 근데 이제 나 천사야. 엄마. 너 마음이 있고 천사야. 너 이거 맛있다고 생각해. 아 그렇구나. 마음이 착하구나. 너희들.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어? 혜리. 혜리야. 맛이 없는 건 아니지? 응. 맛있어? 맛있어? 응. 혜리야. 왜 안 먹어? 음. 다 먹었어. 와. 대구. 다 먹었다. 더 주? 응. 이거 맛있어. 뭐. 저녁에. 맨날 먹고 싶은데. 엄마. 밥 먹을 때도 이거 먹고 싶어. 더 줄까? 혜리야. 혜리야. 더 줄까? 혜리야. 혜리야. 왜? 맛있잖아. 맛있는데. 혹시 설마 맛없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맛있는데 난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응. 뭘 이거를? 원래 이거 두 잔 먹어야 되는 거야. 왜? 이제부터 다른 음료수. 포도주스 이런 거 좋아하잖아. 혜리가. 그 대신에 이거 이렇게 시켜 먹을까? 응. 혜리야. 어때? 토마토 주스 대신에 이거 시켜 먹을까? 이것만 먹을까? 이 주스 너무 맛있으니까. 토마토 주스 없이 못 살아. 토마토 주스 없이 못 살아? 응. 토마토 나 엄청 좋아해. 아 그래? 엄마는 개인적으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나도. 나도. 왜? 엄마 나뿐이네. 아니. 장난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맛있다고 해서. 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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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 혜. нул ask. 감사합니다.